안녕하세요 bj부두송입니다 오늘 준비한 게임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오늘 처음 해보네요 처음하죠 저번에 왠지 본거 같지만은 기분 탓이죠 이 게임은 저장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장하는게 어려워갖고 어 되게 어려운 가죠 게임 시작하기 자 저는 보통으로 어 야 마우스가 왜이렇게 미끄럽냐 어 아 에이 쉬움으로 해버렸네 에이 어쩔수 없네 돌아가기 버튼이 없으니까 쉬움으로 가죠 어쩔수 없네 무기와 도구 무기는 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재죽소의 일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죠 화면이 왼쪽에 약간 튀어나왔다구요 오케이 아 근데 이거 화면 조정 나중에 해야될거야 막 이렇게 도망치다보면은 어 마우스가 이 아프리카 화면 건드려갖고 게임이 막 멈추고 우주민항선 노스트로모의 3등 항해사가 보고 간다 다른 승무원들 승무원들 케인 케인 램버트 램버트 파커 브렛 브렛 바텀의 에이시 램버트 탤라스 선자 모두 사망했다 화물과 배는 파괴되었고 약 6주 후면 개척지역에 도착한다 약간의 운이 따라진다면 동신망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노스트로모의 마지막 생존자 리플리 노스트로모의 마지막 생존자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아이가 실로폰으로 솔을 딱 대는거야 솔 솔 랠을 쳐야지 하면서 이선이라는 애가 아이 솔을 치면 어떻게 랠을 쳐 리플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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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미올스라고 합니다 회사 소속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부데이드죠 어머님에 대해서인데요 아만따 어머니를 찾은 것 같아요 그녀를 말이죠 아니시도라 라는 상선에서 노스트로모의 항해 기록 장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그 제타 레티큘리 행성에게서요 뭐라 기록되어 있었죠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세바스토폴 정거장에 보관되어 있어요 회사 소유물인 관계로 회사에서도 빨리 빨리 수거하고 싶어합니다 세바스토폴 구역 보급창이에요 영구조 자유무역 항만시설이죠 알고 있어요 어 어 아니 수송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론스라는 수송선이 이틀 내로 출발할건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어 음 우리라고요? 아 저와 다른 수행원들인데 아 그리고 원하신다면 리플리씨도 아 감사합니다 리플리씨 제가 이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기존 기록들을 읽어보았습니다만 그 어머니를 왜 어머님의 어 실종되었는지 어머님이 왜 실종되었는지 아직도 찾고 있는거죠? 어머니를요 동행하실 것에 대비해서 토론스 탑승에 대한 서류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어 어쩌면 어머님에 대한 일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을거에요 어 피부바 관리 잘했다 어 오 오 오 오오 어? 어? 뭐지? 다리 방어구같은거를 입었는데 어 아냐아냐 발바닥이 시꺼메 에이 에이 뭐야 바리시꺼메 뭐야 어 어 어 로그인 어 어 그래픽이 약간 깨지네 뭐죠? 목표 캥킹댐 토론쇼를 둘러보세요 뭐야 야 군데군데 선텐을 했어 아 아까 옷을 입으시오 나 옷 벗었어? 어디 어디 조금만 더 야 조금만 오오 어어 옷을 야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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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오오 이거 봐라 이게 일본 게임이라서 그런가 오 이렇게 약간 일본스러운 아이템들 장식구들이 군데군데 있죠 야 깨벗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거야 아니 뭘 보려고 한게 아니라 아이 그쵸 아이 그 그 뭐야 그래픽이 깨지길래 확인 확인한거죠 아직도 흑인발바닥이죠 이건가 사용 어어 이건 샤워기 아 그래 씻어 아 씻어 이 때국물을 다 흘려보내야 돼 이거 처음 게임 시작할 때 이 주인공이 그 그 뭐라 그러죠 치잉 하면서 그 뭐라 그래 납댐 하고 있었죠 아 옷을 입기 아 아쉽 아 옷을 입어야 되나 목표 달성 근데 게임소리는 적당해요 잘 들립니까 약간 뭐 제대로 된 게임소리는 안 났지만 뭐 옷을 입거나 뭐 걸어다니는 소리 같은거 들려요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자러가라고 아 아 틸드님 주묘 어 들어가세요 음 단말기 접속 방금 당신을 놓쳤어요 방금 당신을 놓쳤어요 개인 폴더 같은 내용인데 어 저랑은 뭐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목표가 뭘까 이 다음에 뭘 해야되지 옷을 입었고 책 옷 입었죠 에이 옷을 입어버렸어 옷을 입었어 갑자기 낙이 하나 사라졌어 야 그래픽 좋다 어 이뻐 어 테일러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은 고사하고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겠어요 아 지금 아 미안해요 죽을 것 같아요 초수면 초수면에 자주 자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아 적응하면 괜찮아요 전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아이 진짜 아이 기분이 아주 기분이 기모찌에요 어 이 사람은 회사에서 나온 변호사 같은 사람인가 본데 어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고 미안하다네 자기가 눈치가 없었대요 어 괜찮아요 우리는 얻을 수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어 주인공 되게 통 크다 자 원하는 거 오 아이템들 보세요 우리는 원하는 걸 얻었죠 테일러와 대화하래 테일러가 누구지? 얜데 아 목표를 달성한 건가 여기도 단말기가 있죠 테일러에게 그리고 공유 이봐 테일러 네 사건 조회 요청이 확인됐어 자료들을 캐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 2122년에 웨이랜드 유타니 화물선 USC SS 노스트로모호가 행방물명 되었고 화물이나 선원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대요 신입 과학 담당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원들은 이전에 같이 일한 적이 있고 모두 7명이래요 텔러스 선장이 남긴 메모인데 그 실종된 화물에 대해서 정보를 캐내야 되는 그런 역할인가봐 저 여자가 여기 아이템이 오! 좋은 잡지 이거 못 익진 못하네 못익네요 잡지 잡지들이 많은거 보니까 맥심은 없나 맥심 오 오 소리 잘 들려요 자 또 쭉 가보고 오! 9대1 가름마 세미얼스죠 아 리플리 리플리 아 일찍 일어났네 아 전 다른 분들만큼 잠을 잘 필요가 없으니깐요 토론소의 장비를 어 설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 지금 이베가 실종된 노스트로모하고 되게 유사한 스타일이래요 당연히 당연히 테일러가 맞나 초수면 후유중에 자꾸 초수면이 나오네 이게 우주를 여행할때는 그 잠이 들어갖고 한 5년씩 여행한다고 그러죠 딱 자고 깼는데 5년이 지난거야 여러분들 25살에 여행을 떠났는데 일어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30살이 되어있는거야 여러분들 아직 젊다고 방심하지마 훅 간다 진짜 나도 영원히 젊을 줄 알았어 조심해 관리 잘해야되요 어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얘가 이동하니까 얘 따라가보죠 여기 아까 내가 왔던 곳이야 내가 여기 지리좀 알어 여기에 그러니까 오 바리스타 기기가 있고 여기 빨대가 있 아 여기 포크가 있지 어때 오오 얘 어디갔어 저 저 저 어어 여기여기 흥 알아 알아 오오 선장인가봐요 델러스 선장이 이 여잔가봐 오 난 델러스라 그래갖고 남자인줄 알았는데 오 이뻐 오 되게 이뻐 자 내가 부선장이야 자 내가 부선장이야 저기 아 미안해요 내려갈게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아 오버 아 좀 튀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아 오버 아 좀 튀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채널 오피한 캡틴 여러분의 브리핑 도큐렛이 있나요? 네 브리핑 문서를 얻으시오 지금 뭐 이 인물들이 대화하는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거 같애 어 브리핑 서류를 했듯 소리 조금만 키울까 세바스토폴 정거장이래요 저기가 오 선착장의 한쪽이 완파된거 같애 완전히 크게 된거 같다 오 선착장의 한쪽이 완파된거 같애 완전히 크게 된거 같단거 거기 응답바란다 하면서 세바스터폴 정거장의 수선을 어 송신을 했죠 근데 웨이츠 식민지 보안관 세바스터폴 정거장의 문제 발생 뭐 이렇게 다루는건데 아 이놈이 잡음 야 아우 이 토크원 써서 그래 스카이프 써야 되는데 세바스터폴 정거장에서 토크원 쓰고 있죠 잡음 몸 심심해요 아 그래도 저는 토크원 내일 사랑해요 네이트온 사랑해요 잡음 조금만 하울링 조금만 잡아줘요 가자 저기서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주복을 입고 정거장으로 가는건가봐 오우 목소리 잘 들리죠 가자 가자 묻히는거 아니겠지? 오! 야! 오! 야! 큰일났다! 아! 우주선끼리 밧줄을 연결해서 그걸 잡고 가고 있었는데 아우! 야! 큰일났다! 어! 그거 영화 뭐죠? 우주에서 우주미아 되는 공포영화 그거 뭐지? 어! 야! 딱 그 상황인데? 우주에서 우주공간 내에서 홈런 맞았죠? 장이 홈런 맞았어 아! 그래비티 우주에서 장이 홈런 맞았죠? 어디까지 날라가? 내가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도움받을 곳을 찾으시오 도움 괜찮아 난 우주복에 의해서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딱 봐도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어, 환보 재밌게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재미없다, 그쵸? 별로 재미없죠 아, 이제 열린다 어, 불 들어왔어 어, 저장 저장 등록기를 이용하여 직접 진행 상태를 저장합니다 등록기 주변에 적이 있을 경우 경고할 것입니다 우선 저장 어, 둘러봐 재미있어요? 재미없죠? 어, 여긴 막혔어 이 게임은 뛰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뛰었을 것 같이 초반 아,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잠깐만 오, 이 선체 흔들리는 거 봐 봐봐, 뛰면 안 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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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뛰었다가 이 난리 이가 났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불쇼! 어, 저기 다음에는 3도 화상 어, 이쪽도 한번 보자 아이템이 야 이런거 조심해야 돼 무서운거 언제나 아 이거 안나와요 이렇게 우주선 탐험하는거야 안무서운 게임이에요 실망했죠? 재미없죠? 다른거 할까? 어 여기에 아까 왔던 데네 어 쟤 잠깐만 여기는 막혔고 이쪽으로 가지 어 들어가기 어서오시라고 불이 아주 잘 야 야 어 불같고 장난하지마 혼나 여기 막혔어 여기도 막혔고 어 잠깐만 여긴 어디고 난 난 누군가 아 이쪽으로 가자 꺄이 오오 3도 화상을 지나왔잖아 단말기가 있다 안녕하세요 여기 또 딱 지나오라고 여기 친절하게 나아져있죠 단말기 접속 손상된 폴더 폐쇄 조치 어 지금쯤이면 세바스토폴 여기 정류장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거네요 우리들이 너희들이 들은 그대로 돼 세바스토폴은 폐쇄될거네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게 좋을거라고 뭐 그런 내용인데 야 다들 이 게임에 집중을 안하는게 오 오 잠깐만 오 아 아 아 아유 아유 오 오 오 오 오 아유 아유 게임소리가 조금 작나 잠깐만요 조금만 더 키웁자 오 조그만 더 키웁자 오 조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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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요? 아 F키가 작동 아 R키가 작동 지나갈 수 있나? 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여러분들 실제로라면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 어우 나 안돼 나는 그 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리겠어 어 아이템 상자가 감사합니다 여기가 못 가게 지금 돼 있죠 어디 새끼들이 있는지 새끼리 새끼리 없어 막힌 거죠 너무 많이 왔나봐 어 잠깐만 어허 자포자기 흫 아 그럴 땐 이 부두송 오빠를 믿어요 오빠가 구해줄 테니까 어? 뭐야 수화물 경사로를 낮추기 무슨 변화가 이런지 아 어 올라가 어 어 비치여 내가 동료라면 날 미끼로 쓴다고? 안돼 아니 난 별로 맛없어 얘네들이 뭐야 오 음악 틀어져있었죠 이런거 꺼야지 공포게임에 저런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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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거는 되게 위험해요 저 계세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아 아 안계시죠? 갑니다 믿고가요 어 어 어 어 어 지도 어 지도갱신 어디 맵을 한번 볼까 음 출국실 여기가 지금 출국실이야 승객 휴게실로 한번 가보자 근데 잠겼다 셔터의 전력을 복원할 방법을 찾으세요 어 딱 보니까 이거구만 사용 익히 아 눌르고 있어야돼 오라차 오라차 아 아차 됐나 완료됐어 어 그 다음에 게임 살찐 갑자기 으어양 뭐 이런소리 들리면 큰일 나 나 울어 어 여기도 단말기가 있죠 이 단말기에 접속해갖고 어 이런 시설 제어가 있어요 어 출항을 위해 전력을 복구 됐어 오 전력 들어오죠 오 사람들 봐 어 어디가는거야 쟤 어 이봐요 이봐요 어 같은편 야 이리와야야야 저기저기 야 문 잠갔어 아우 같은편 에이 아 오해 노노해 어 같은편인데 어 막 쫓기는거 같았는데 여기에서 왔죠 이쪽에서 왔어 어 이 아이템상자에 쫓기고 있었나 어 여기는 아예 폐쇄된 문이고 아 여기 갇혀있었나봐요 여기 갇혀있다가 이 문이 지금 열리니까 저쪽으로 도망간건데 어 잠궈놨지 어 잠궈놨지 음 뭐 이쪽 문은 열리 이제 열리고 갑니다 믿고 가요 아 하지마 아 진짜 그래 찌리찌리 이제 지나갈게요 야 개차반이 됐죠 이게 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저 잠깐 뛸게요 잠깐 뛸 오 여긴 못 지나가 오 여기 지나갈 수 있나 자 제가 체조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기계체조 했죠 기계로 이제 체조를 하고 그랬는데 어 요가하는데 다리가 안 찢어져서 우리 선배들이 날 자꾸 찢은 기억이 있어 그러다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눈앞에 나타나고 번호를 6개 점지를 해줬죠 그래서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안되갖고 그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꿈에 꿈에서 만난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집주소 그 우리 비밀번호 바뀐거야 그걸 알려주셨는데 왜 로또를 사갖고 자기를 원망하냐며 그때 할아버지랑 생전 처음으로 알고보니까 나의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의 증중증조할아버지였죠 다툰 기억이 나는구만 아이 그런 기억들이 아주 새록새록 나는구만 여기 못들어가 여기 못들어가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나는데 와 저거 뭐야 목성같다 생김새가 그쵸 오 이박사의 스페이스 환타지가 생각나는구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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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